텐스토리 친구들 텐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보미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을 건데요 Let's find out what the title is, okay? Let's go! All right, the title is Home Away From Home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집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마치 집처럼 편안한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Home Away From Home 텐스토리 친구들이 많은데요 무슨 스토리인지 빨리 한번 들어가 봐요 도시에 있는 펭근들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Some penguins came to the city Some penguins came to the city 펭귄들이 도시에 나타났어요 Oh, 무슨 일이죠? Oh, look at that People were surprised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Oh,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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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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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ook at that It seems like they're running away A few people were shocked and ran away 몇몇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쳤어요 shocked 놀랐대요 그쵸? I'm in shock 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망쳤대요 ran away Okay Look at that Some children are having fun 어느 아이들은 좋아하네요 그쵸? Some children watch the penguins and wonder watched Okay 어떤 아이들은 놀라운 듯 펭귄을 찾아봤어요 와, 신기하다 펭귄들이야 이러면서 Uh-oh, look at that Pee-poo, Pee-poo 뭐죠? A police officer came 경찰 아저씨가 왔어요 Oh, no, what's going to happen? 아, 경찰 아저씨가 뭘 물어보나 봐요 Why did you come to the city? The police officer asked 너희들은 도시에 왜 온 거니? 경찰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 펭귄들이 슬퍼하네요 울기도 해요 어머나, 무슨 일이죠? The penguins started to cry 펭귄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Oh, no, 계속 우네요 무슨 일이죠? Our homes were destroyed 우리들의 집들이 파괴됐어요 Our homes were destroyed Uh-oh, 무슨, 무슨 이야기죠? We are from Antarctica 우리는 남극에서 왔어요 Antarctica가 남극이죠? 우리는 남극에서 왔어요 Oh, look at that The weather suddenly became warm and the ice melted 계속 펭귄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울면서 The weather suddenly became warm and the ice melted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어머나, 얼음이 녹으면 큰일 나는데요, 그쵸? And our homes were destroyed 그래서 우리의 집들이 파괴됐어요 그러네요 Look at the sun Oh, the sun is shining really brightly but it's melting the ice 자, 햇빛이 정말 쨍쨍 쨍 쨍 쨍 쨍 쨍고 있는데요 근데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그쵸? 어?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The penguins burst into tears again 펭귄들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Oh, no It is because of pollution The penguins sobbed 이건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펭귄들은 흐느꼈어요 Oh, pollution Pollution이 환경오염인가 봐요 그쵸? 여기 보면은 아, 도시인데요 도시에서 이렇게 연기들이 이렇게 뿜어나와요 그리고 차 자동차들이 이렇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렇게 연기들도 있네요 Oh, no 이게 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인가 봐요 Pollution 환경오염 Pollution 근데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토닥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I am sorry said the police officer 참 딱하구나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요 I am sorry 미안하구나 이런 뜻도 돼요 그쵸? 참 딱하구나 불쌍했나 봐요 오, 경찰 아저씨가 할 말이 있나 봐요 However, it is too dangerous for penguins to live here 하지만 여기는 펭귀이 살기엔 너무 위험하단다 오, 그런가 봐요 도시니까요 그쵸? 말이 되네요 자, 펭귄들이 오,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그쵸? 어, 좀 이렇게 어,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뜻인가 봐요 그쵸?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펭귄들이 물었어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우리는 얼음이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그쵸? 펭귄들은 얼음 위에서 사니까요 그쵸? We are searching searching for a place with ice 자, searching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얼음이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For a place 그런 곳, 곳이죠 Searching for a place 이런 곳을 찾고 있어요 아, 경찰관 아저씨한테 아이디어가 생각났나 봐요 자, the police officer thought of a great place 경찰 아저씨는 아주 좋은 것을 생각해냈어요 어느 곳인가요? 이거 보세요 아이스케이팅 타고 있는데요 아, the penguins went to the ice skating rink 펭귄들은 스케이트장으로 갔어요 아이스가 참 많은 곳인데요 펭귄들은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펭귄들은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케이 자, pollution 아까 배웠죠? 환경오염 reduce reduce는 줄인다는 뜻이에요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decided 사람들이 그쵸? very good 오케이 참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도시에서 많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들 때문에 정말 지구가 점점점점 동물들이 살기 정말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열심히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고 또 recycle, reduce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그쵸?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정말 우리 동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도 나가서 어떻게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키 이런 친구들 펭귄들 같은 친구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오케이 until next time study hard bye